태양전기 자전거 전동으로서 비상용 플래시 또는 우리가 야외 레저활동할 때에서는 태양전기 플래시였군요. 또한 이 셀 배터리는 리듬 이온을 사용해서 배터리 교체가 풀렸지 않고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10년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사용 가능하고 플래시로도 사용하고 자전거 전조동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전동하는 플래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셀은 백열등에서 충전이 가능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지 개발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텐트등을 사용하면 13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면 태양전기로 충전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계속 R&D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